지난 7일 연천군 차탄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대전차 장애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연천군이 사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달 첫째 주 동두천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보다 1.0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규제 지역인데다 GTX 시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정부의 한 대형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20대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인 이 직원은 현재 계약 해지된 상태로 경찰은 이 직원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의회에서 빼빨마을 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빼빨마을은 경제적 활동에 정지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연천군 차탄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대전차 장애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연천군이 사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천군은 대전차 장애물이 공사 구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공사 관계자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연천군은 사고가 난 구간이 공사 구간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뒤늦게서야 공사 구간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대전차 장애물은 설치된 지 6년밖에 안 된 것으로 연천군이 관리 감독해온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연천군과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정부의 한 대형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20대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직원 A씨는 수술실에서 입원실로 환자를 옮기는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3월 수술을 마친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마취가 덜 풀려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A씨의 범행을 기억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이후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용역업체의 요청에 A씨와의 계약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동두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파른 모습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첫째 주 동두천시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1.0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4.7배 수준입니다. 부동산업계는 동두천의 경우 청약이나 대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동두천시가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동두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따른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74세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이 시작된 가운데 이전 후보지에 대한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심사 결과 경기연구원은 양주와 의정부, 이천과 남양주 등 4개 시군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연천과 포천, 파주와 안성, 광주와 가평 등 6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포천과 고향, 파주와 구리, 남양주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연천과 포천, 이천과 여주, 가평과 광주 등 6곳, 경기복지재단은 양주와 양평, 이천과 안성, 가평 등 5곳,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연천과 이천, 남양주와 고향 등 4곳,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김포와 남양주, 이천과 가평 등 4곳이 각각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기관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1차 심사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시군은 이달 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이전 지역에 선정됩니다. 만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만 70세에서 74세는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5세부터 69세는 1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0세에서 64세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는 6일부터 예약이 시작됐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교사와 30세 미만 경찰 소방 인력은 오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마친 접종 대상자는 오는 27일이나 다음 달 7일부터 일정에 맞게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편 4월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 달 말까지 1차 접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농지를 사서 지분을 쪼갠 뒤 다시 파는 이른바 농지 쪼개기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농지법 위반자 5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농지 156개 필지 12만 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2,214명에게 쪼개 팔아 58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중 10억 원 이상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농지 불법 인대 733명과 효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해 행정 또는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 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공포 후에는 업체별 원활한 참여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통해 인증 준비 등 시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공공조형물 출품작가 편중현상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해 새롭게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 어제, 오늘, 내일. 회화와 설치, 디지털 영상을 한데 모은 작품으로 경기도청 신청사 건축물 안에 설치됩니다. 올해 3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미술작품입니다. 작가를 드러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주의사항이 몇 번이나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됐는지를 제가 이번 당선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됐고 이렇게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가 시행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아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규제를 더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대중들이 봤을 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금 문제와 공공조형물 출품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둔 겁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19년도 6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 기반은 근거로 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했으며 공모제도를 도입하였고 전국 최초로 검수단을 운영하여 작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지능법 개정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또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빼빨마을 박물관 건립 제안이 나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빼빨마을은 경제적 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산동 빼빨마을 박물관을 건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정부가 사실상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가장 핵심지고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군사도시에서 벗어나서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 같은 경우가 삼성의 한의 수출액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시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것 통해서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물관처럼 좋은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지촌 여성들의 삶, 또 클럽 등은 아픈 기억인데 왜 굳이 박물관을 조성을 해서 보존을 해야 하느냐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는 지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역사니까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미래 비전을 확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빽벌이라는 이 특성한 어떤 지역에 그 아픈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정부시 전체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빽벌이 빽벌의 마을 박물관을 짓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가는 동의 향문회관이 이미 부지가 마련이 됐고 30, 40억을 들여서 부지가 마련이 됐고 거기에다가 어떤 미국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할 겁니다. 저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니랜드 같은 거 또는 소인국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빽벌 마을 박물관을 빽벌 마을 전체를 그래서 이게 열린 박물관이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관광객을 모으는 그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문화가 한마디로 경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문화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도 이제 캐피탈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의정부에는 제대로 된 박물관이나 식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라든가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식물원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박물관이라든가 이 식물원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장소이어야 하고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턱걸이 마을 박물관 사례가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10일부터 65세에서 69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생부터 56년생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사전 예약 홈페이지나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원하는 접종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13일부터는 1957년생부터 61년생인 60세에서 64세도 같은 방식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거친다면 자녀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마친 65세에서 69세는 오는 27일부터 60세에서 64세는 다음 달 7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호원동 옛 김무사터에 건립을 추진 중인 바둑전용 경기장을 내년 8월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년 4개월로 잡고 있으며 오는 2024년 상반기 개장한다는 목표입니다. 바둑전용 경기장은 12,5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사업비는 총 396억 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248억 원은 의정부시가 부담합니다. 요즘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택은 왜 자꾸 부족할까요? 갭투자하는 투객군들 때문 아닐까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차가 적은 집을 전세를 안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파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 갭투자를 이용해서 3년간 무려 500채를 쇼핑하듯 사들이는 모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500채요? 세입자 7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데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뉴스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